이게 요즘 인사춤이래 그게 뭐야? 오늘 시간 돼? 응, 되지 지금 볼까? 시청 앞 서울 공장 어때? 에이, 너무 멀어 버스 타면 순식간이야 순식간? 에이, 말도 안 돼 몇 번 버스인데? 몇 번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지금 같이 탈래? 아, 이게 그 메타버스 서울 맞아, 바로 그 버스 타임즈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소개됐다며?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는 서울의 신대료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네 새롭네 안녕 근데 이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께 메타버스 서울 곳곳을 안내할 해치입니다 먼저, 벚꽃잎 잡기 이벤트는 어떠세요? 잘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답니다 벚꽃잎은 놓쳐도 되지만 그녀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네 그녀가 누군진 모르지만 멋진 여자 같군 우와, 엄청 넓어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자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고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우와 기억들이 엄청 많이 있네 그래 올해 자동차 세나 확인해볼까? 그래 어머, 너무 귀엽다 사진 찍어줄게 그래 자, 브이 브이 이야, 메타버스 여행 제대로 했다 아직 못 둘러본 게 더 많을 텐데 그래? 내일 또 둘러보면 되지 뭐 그럼 우리 매일 만날 수 있겠네? 뭐, 그러든가? 가자고 서울의 심대료, 메타버스 서울로 놀러오세요 끝까지 꾸욱